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 먹을 야식은 중국집이에요. 중국집 음식들. 왜냐하면 오늘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한 날에는 원래 중국집을 다들 먹으니까 오늘은 중국집 음식들을 먹어볼게요. 여기는 짬뽕국물. 그리고 이건 짬뽕. 이건 짜장면.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군만두. 이건 공피. 이거는 비엔나소시지. 얘네들은 이렇게 용가리. 이렇게 먹어볼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콜루. 짬뽕국물.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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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stal. 짜장면. луч. 짜장면. 다진 수 Evan. allergy. 치즈소 greatly. 따라. 고춧가루가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클리어 양이 너무 없다 게찹 찍어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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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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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불닭 소스를 조금 발랐어요 싱거운 것 같아서 불닭 소스를 조금 발라서 불닭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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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은 아닌 바삭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찹쌀가루에 식감이 쫄깃해요 고춧가루가 너무 고소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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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고추 바삭하고 달콤하고 영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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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밥 고춧가루 음 고춧가루 저 군만두는 원래 좀 싫어해요 싫어해가지고 이거는 티비보면서 먹도록 할게요 오늘 먹은 아직도 합격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안녕